안녕하세요. 오늘은 320페이지 계약법 총론에서 계약법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이어서. 여러분 320페이지 대표 사례 예제 이렇게 보면 갑은 을 소유의 토지를 사고 싶어서 을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4월 5일 발송했다. 연도 볼 필요 없고 4월 5일날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다. 자 4월 5일날 발송해서 4월 20일날 답장을 요구했다. 이 격지자 간의 계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청략과 승낙이 있는데 승낙을 발신한 때 계약 성립한다. 그 다음에 4월 20일 안에 도착하면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하면 법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했는데 4월 7일날 편지를 을에게 제시하는 가격의 토지를 팔겠다는 편지를 4월 12일날 발송하였다. 그런데 승낙은 4월 12일날 발송해서 그게 20일 안에 도착하면 관계없는데 그게 우체국 잘못으로 4월 22일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4월 12일날 발송했지만 그게 22일에 도착했다. 연착되었는데 보통 때 같으면 여러분 4월 12일날 발송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보통 한 3일 내지 4일 정도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승낙자는 적어도 4월 15일 내지 4월 16일 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청략자가 제시하는 시간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그게 우체국 잘못으로 안 가면 특별한 사정으로 우리 책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된 경우는 이제 누구 손에 달렸냐 하면 청략자가 연착 사실을 통제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고 청략자가 연착 사실을 통제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 이제 승낙자를 기준화한다. 그러면 승낙자는 충분히 들어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청략자가 연착 통제하지 않으면 법률은 법률적으로 20일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발송할 때 4월 12일날 계약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체국 잘못으로 을의 편지는 20일에 도착하였고 가만히 두면 이런 연착 사실을 통제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데 통제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통제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는 연착되지 않고 기간 안에 4월 20일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발신한 때 발신한 때 언제입니까? 4월 12일날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구성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표 사례 예제에서는 여러분이 배운 걸 가지고 기억하면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주차 충분히 승낙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승낙자는 12일날 발송했기 때문에 20일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럼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연착됐다. 그럴 때는 누구 손에 달렸냐면 청략자 손에 달렸다. 청략자가 연착 사실을 통제하면 계약 성립하지 않고 청략자가 연착 사실을 통제하지 않고 청략자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법률적으로 기간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발신한 때 4월 12일날 계약 성립한다 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갑은 자기 소유 입려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 기대 내지 신뢰를 보아야 어른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갑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죠. 그냥 2번은 이건 무엇을 묻는 문제입니까? 무엇을 신뢰이 그죠? 신뢰이 그건 두 가지를 했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딱 하고 있는 것은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죠? 그거와 요거는 판례 판례 판례에서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가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하는 거 이럴 때는 무슨 이기다? 신뢰이기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 갑이 을에게 계약을 확실하게 맡길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했고 근데 을이 그 신뢰에 따라 모든 준비까지 마쳤는데 나중에 계약 체결할 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 이럴 때는 어른 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2번은 제목을 붙이면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 자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이럴 때는 무슨 이기다?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어른 갑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갑에게 법적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불법 행위 해서 신뢰이익 손해배상 책임진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거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불행이 아니고 불법 행위. 이렇게 했죠. 자 그럼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다고. 자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하면은 됐습니까?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갑은. 자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을 때 불법 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진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갑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신뢰이익, 신뢰한 을의 여기서 틀린 거는 모든 손해가 아니고 됐습니까? 이행이익 범위 한도 안에서. 다시 무슨 이익 범위 한도 안에서? 이행이익 범위 한도 안에서 신뢰이익 손해배상 책임진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여러분이 그저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번은 그저이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에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고 신뢰이익 손해배상 청구한다 하는 게 그게 2번의 핵심이고. 자 3번 갑니다. 자 321페이지 3번. 갑 소유의 토지의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유권 이전 장급과 동시에 하기로 했다. 틀린 거 됐습니다. 자 근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지금 매수인 을이 중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했을 때 틀린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1번 이렇게 보죠. 자 1번 갑이 매도인이 이행 최고와 함께 정한 상당 기간 내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해제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갑이 잔금 지급일에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면서 을은 중도금과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잔금을 뭐 지급해야 된다. 맞죠.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갑이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을은 잔금일 이후에 중도금에 대한 지연배상 책임진다. 자 3번 틀렸습니다. 여러분 보죠. 여기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만약에 중도금을 자 중도금을 매수인이 지불하지 않고 있다 했을 때 자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까지 계산되느냐 하면 잔금일까지만 계산되고 자 잔금부터는 동시행입니다. 자 잔금은 동시행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잔금은 동시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잔금일에서는 매도인이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자 매도인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잔금일 이후부터는 이자가 지연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언제까지만 계산되냐면 잔금일까지만 계산되고 잔금일 이후부터는 매도인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무슨 이행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여기서 3번이 틀린 것은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게 핵심입니다.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잔금일 이후입니다. 이후 중도금에 대한 지연은 책임지지 않는다 하는 거 그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갑이 잔금일에 제공하였음에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정한 요건하에 갑은 계약 해제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을이 대금 지급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거절하면서 어쨌든 미리 거절. 무슨 거절? 미리 거절하면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322페이지 4번으로 가는데 그죠? 자 금전소비대차 기하여 병에게 1억을 지급을 하기로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여러분 제목을 붙이면 우리가 병과 이런 문제를 딱 보면서 이걸 그냥 문제를 읽어서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 4번이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 문젠가 그럼 4번은 딱 보면 요거는 뭡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제목을 붙이면 그죠. 그래서 갑을병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 선생님. 갑을병으로 놓으면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줄세입니다. 갑은 요약자, 어른, 낙약자, 병은 수익자 이렇게 되고 대리에서는 갑을병하면 갑은 본인, 어른, 대리인, 병은 상대방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매수인이 1억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옳은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1번 갑니다.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제하면 병은 을에 대해서 채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여기에서는 수익의사표시는 누구 아니냐 하면 병이 을에게 수익의사표시 해야 되죠. 자 병이 수익의사표시를 누구한테 합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병이 을에게 수익의사표시 해야 되죠. 그러면 병은 을에 대해서 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이 병에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병이 수익의사표시를 병이 을에게 통제하면 병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도 털린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어른, 갑과 병의 계약이 무효라는 것. 자 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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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병 대가관계는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사,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고 난 뒤에 설사 갑과 병의 계약이 무효일지라도 계약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여전히 병은 을에게 대금 지급해라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주어, 무효일지라도 을은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주어 항상 어른, 갑병이 무효일지라도 대가관계가 무효치소 해제가 되더라도 어른, 병의 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거꾸로 병은 여전히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어리,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자, 병은 여러분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 원상회복, 의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은 해제할, 그래서 3번은 병은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어 찾고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 이거죠. 병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3번 틀리고. 4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딱 끊고, 그저이. 갑은 착오를 이유로, 자, 갑은 착오를 이유로 치소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 그저이. 자, 그 다음에 어른, 병의 대금,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해제하려면 병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병의 동의 없이 갑은 어리, 이행 안 하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병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갑은 어리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과 주민등록 등본 위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자, 이거. 그 후 잔금지급일에 어리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어리에게 매매 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 시급을 구하는 사안에 매매 대금 잔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 시급을 사안에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5번 딱 보면 이건 무슨 이행 문제냐 하면 동시행 문제다 이런 게 돼야 됩니다. 자, 동시행인데 잔금과 등기 매매에서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과 등기 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잔금 날짜에 매도인이 법무사 사무실에 출석했는데 매수인이 안 나타났다. 그렇죠? 그런데 안 나타나니까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렸다. 그렇죠? 그럼 이행 제공이 중단되어 있으면 여전히 동시행 상태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져가 버렸다 이행 중단인데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뒀다 하면 이행 제공이 계속 있는 경우에 잔금 지급일에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갑이 여전히 청구하면서 안 주면 지연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는 사안 틀린 것. 여전히 갑은 그러면 지연 손해배상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틀린 것에 됐습니다. 1번, 소유권 이전 업무와 을의 잔재금 지급 업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1번 맞죠? 자, 그다음 2번 갑니다.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법무사 잔금 상환으로 수령하여 갈 걸 통제했다면 갑은 이행 제공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아까 좀 맡겨두고 거기에 찾아갈 걸 통제하면서 채무 이행을 통제하면은, 맡겨두고 통제하면은 이행 매도인은 채무 이행 제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3번 갑니다. 갑이 이행 제공을 하였다면 끊고 자, 갑이 제공하였다면 을이 지연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만 잔금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되고 이행 제공이 중단되면은 그 잔금 이후부터는 무슨 이행 상태에 있다? 동시행 상태에 있고 지연 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지연 이자가 지연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공이 뭐 계속되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될 필요가 없다. 이행 제공이 중단되면은 여전히 무슨 이행 상태에 빠진다? 동시행 상태에 빠지고 그러면 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계산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래서 3번 털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4번, 갑이 이행 제공하지 않으나 어른 이행 지체가 되는 일은 없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행 제공하지 않으면 동시행 상태이 있기 때문에 어른 이행 지체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거 4번도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신인칙에 따라 갑은을에게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근업 수령을 체구하여야 이행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 사례 예제 끝나고 자, 323페이지 체금 기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1번 갑니다. 계약 유형에 관해서 옳은 것. 자, 그죠? 옳은 것에 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유산 낙성입니다.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개 계약은 전형 계약이 아니고 비전형 계약입니다. 여러분 전형 계약은 우리 민법에 몇 개 있다 했습니까? 15개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임종 하고 그 다음에 이행 계약해서 15개고 그럼 그 15개에 안 들어있는 것은 전부 다 비전형 계약이다. 중개 계약도 비전형 계약, 보험 계약도 비전형 계약, 그죠? 그 다음에 뭐 보증금 계약, 계약금 계약 이런 건 전부 다 비전형 계약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교환 계약은 무상이고 계속적 계약이 아니고 일시적 계약입니다. 자, 매매, 정려, 교환. 자, 3개. 매매, 정려, 교환은 계속적이 아니고 일시적 계약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편무고 요거는 유상이 아니고 뭐다? 무상이다 하는 거. 무상이면 편무, 그죠? 자, 그래서 편무, 정려는 편무면서 무상이다 하는 거. 그래서 4번도 틀려 있습니다. 5번 임대차는 뭐 쌍무, 유상이다 하는 거. 그래서 5번 정답 되겠고. 2번 틀린 것 갑니다. 예약은 채권계약이다. 1번 맞죠? 그 다음 전형계약은 쌍유. 자, 기억합니다. 무슨 유? 쌍유. 다시 기억합니다. 무슨 유? 쌍유. 쌍무는 반드시 유상입니다. 유상은 반드시 쌍무다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쌍유, 무편 이렇게 기억합니다. 쌍무는 유상, 그 다음에 무상은 편무하는 거. 쌍유, 무편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무는 유상이다. 맞습니다. 자, 교환은 매매, 정려 교환은 낙성계약입니다. 요물계약. 자, 전형계약에서 요물계약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현상광고. 그 다음에 비전형계약에서 요물은 계약금 계약과 그 다음에 대물변제, 뭐 그런 고정도 3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보증금도 있는데 보증금은 요물도 되고 낙성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기억할 필요 없고 요물은 딱 3개. 현상광고. 무슨 광고? 현상광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 계약금 계약고 3개. 그럼 교환은 요물이 아니고 낙성계약이다.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 5번 맞습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계약의 종류에 관해서 얘가 잘못 짝지어진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뭐 다 맞습니다. 근데 요 아까 현상광고와 아까 계약금 계약과 대물변제 그 3개 기억합니다. 현상광고,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는 뭐다? 자, 요물 계약이다 하는 거. 그래서 3번도 지나갑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계약 승리법 안에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 그죠? 그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되지만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이 안 되고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입니다.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거 자판기. 그죠? 버스 종류장의 정차 뭐 이런 거. 자,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달하면 처리하지 못한다. 맞죠?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항상 길게 나왔을 때 주어 끊습니다.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자,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앞에서도 봤다시피 격지자 간의 계약은 만약에 기관 안에 들어갔을 때 언제 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하는 거. 자, 3번도 맞습니다. 4번. 자,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자,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의사표시 이론이죠. 자, 언제 능력이 있으면 됩니까? 할, 할, 할 당시에. 언제? 하고 나서 할 때만 능력자고 그 이후에 하고 나서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는 안 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 1, 2, 3, 4 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국 틀린 거는 5번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은 청략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본다. 자,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 청략했다. 그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해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해 없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계약은 승립하는 게 아니고 승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5번으로 갑니다. 자, 청략과 승낙에 관해서 옳은 거 됐습니다. 자, 1번 갑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략의 의사표시에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털리고 2번, 승낙은 주어. 승낙은 청략자에 대하여 하여하고. 그래서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입니다. 자, 청략은 불특정 다수인 되지만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 안 됩니다. 승낙은 반드시 특정인 하여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허용하지 않는다. 2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3번 갑니다. 발신 후 도달 전에 청략자의 상대방의 행위능력을 상실하는 것. 자, 여러분 그죠? 상대방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상실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에게 도달되어야 되고 그럼 제한능력자가 도달했을 때는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상대방이 도달을 주장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거죠. 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법정 대리인이 알았더라도 자, 알면은 효력 발생합니다. 청략자는 상대방에게 청략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알면은 법정 대리인에게 알면은 뭐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갑이 을에게 청략했는데 됐습니까? 을이 대금을 낮추어서 성락했다. 자, 이거는 대금을 낮추어서 성락했다 하면 여러분 배운 걸 가지고 변경을 간 성락. 변경을 간 성락은 새로운 청략으로 보고 처음 한 청략에 대한 계약은 승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럼 4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그 주택을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데 자,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 표시하였는데 하면 이건 청략의 유인입니다. 청략의 유인입니다. 근데 을이 1억 원에 사겠다는 의사 표시하면 이거는 청략입니다. 이거는 청략의 유인이고 이거는 청략이고 다시 갑이 OK 해야 계약 승립합니다. 갑이 승락해야 계약이 승립합니다. 자, 을이 사겠다는 의사 표시하였다. 이건 청략. 이거 하면 다시 갑이 승락을 해야 계약 승립합니다. 계약은 아직까지 승립하지 않습니다. 하는 거. 청략만 있었고 아직까지 갑이 승락해야 계약 승립합니다. 자, 이거 확정하지 않고 표시하였는데 하면 이건 청략의 유인. 이거는 뭐 청략. 그럼 뭐 갑이 뭐해야 됩니까? 승락해야 계약이 승립한다. 하는 거. 자, 5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자, 청략과 승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자, 1번 그죠? 불특정 다수연에 대한 청략은 효력이 있다. 1번 맞죠? 자, 2번. 불특정 다수연에 대한 승락은 효력이 없다. 1번, 2번 다 맞습니다. 그죠? 가장 전형적인 지문이죠. 3번. 여러분, 청략은 도달주의고 승락은 격지자, 승락은 발신, 대화자는 도달 이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3번, 틀렸죠. 청략은 무조건 도달입니다. 그죠? 승락은, 격지자의 승락은 발신, 대화자 승락은 도달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승락은 두 개로 나누고, 청략은 무조건 대화자든 격지자든 도달이다. 그래서, 6번에 틀린 건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승락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략은 상당기간 내에 승락을 통지받지 못한 때 효력이 잃는다. 4번 중요한 지문이죠. 5번, 승락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략에 대해서 연착된 승락은, 됐습니까? 승락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략에 대하여 연착된 승락은 청략자가 이런 새로운 청략으로 볼 수 있다. 뭐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청략과 승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격지자의 청략은 자유로우시체, 아니죠. 도달하면 철회 못합니다. 됐습니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고, 자, 그 다음에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고, 청략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현, 청략을 할 때 상대방은 특정자야 된다. 아니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략도 가능하다. 2번도 틀리고, 3번. 청략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자, 할 때만 능력이 있고 하고 나서 죽었습니다. 청략은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리고, 자, 4번 갑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주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락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됩니다. 기간 안에 들어갔다는 걸 전제로 해서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1, 2, 3, 4, 틀려서니까 결국 맞는 건 5번이겠죠. 그죠? 승락 기간을 정하여 청략을 했으나, 청략자가 승락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은, 원칙적으로 청량 효력을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자, 핵심 단어는 원칙적으로입니다. 근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기간 안에 받지 못하고 연착되었다. 그럼 청략자가 아까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승립하고, 그 다음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은 승립하지 않는다. 하는 거고죠. 자, 근데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기간 내에 받지 못하면 청량 효력 상실한다. 근데 특별한 사정으로 연착됐는데, 기간이 지나서 받았다. 청략자가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승립하지 않고,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늦게 받아서 또 발송한 때 계약 승립한다. 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고요.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갑니다. 자, 틀린 것 이렇게 갑니다. 그죠? 자, 뭐 1번, 합치되어야 된다. 맞죠? 2번, 청략은 합니다. 뭐는? 청략은 청략자가 기간 내에 승립하지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원칙적으로입니다. 역시 효력을 잃는다. 맞습니다. 3번,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는, 자,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는, 어쨌든 어식적 불합이든 무어식적 불합이든 불합이 나오면 계약은 승립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승립하지 않으니까 취소라는 단어는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민법을 시험치는데 취소라는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딱 4개의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4개에서만 취소라는 말 씁니다. 다시,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이 4개에서만 취소라는 말을 쓸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털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불특정 단수인에 대한 청략도 가능하고, 5번, 격지자 간의 청략은 대화자든 격지자의 청략이든 청략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갑니다. 자, 털린 것 아닙니다. 털린 것인데, 자, 1번 갑니다. 1번은 계약은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략과, 자, 어쨌든 합의 해지도 계약입니다. 앞에 합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하고, 청략과 승락이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지가 합치되어야 되고, 자, 동일한 2번은 동일한 내용이 서로 교차청략, 이건 교차청략이죠. 교차청략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동일한 내용이 교차했을 때, 양 청략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 계약 승립한다. 맞습니다. 그죠? 자, 3번 갑니다. 합의 해제에 관한 청략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서 승락한 때는, 자, 조건을 붙여서 승락한 때는 청략 효력 어떻게 한다? 잃는다. 역시 맞죠? 조건을 붙여서 승락하면 기존 청략에 대해서는 계약이 승립하지 않고, 새로운 청략으로 보고, 기존 청략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됩니다. 4번, 일정한 기간 내에 해답이 없으면 승락한 것으로 본다. 자,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 내 그릇을 청략했다. 상대방이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표시한 경우 해답이 없으면 승락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고 아니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청략할 때 상대방이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 했다. 그 조건의 조건은 전혀 구속력이 없다 하는 거. 그 다음 5번, 청략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락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은, 요거는 계약은 승락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승립한다. 자, 승락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요걸 의사실현의 사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는 때, 의사실현의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을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5번은 제목을 붙이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승립. 그죠이? 자, 그래서 9번에 틀린 것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